한국지역난방공사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사는 여전히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중류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수년째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 10만 가구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발전소. 벙커CU인 중류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류는 액화천연가스인 LNG보다 황산화물 1,500배, 미세먼지는 40배나 더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류 사용에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2년 전 황 함유량이 중류의 10분의 1로 오염 발생이 덜한 바이오 중류를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중류와 혼합해 사용했고 혼합률도 바이오 중류는 6.8%에 불과했습니다. 중류 발전기를 폐기하고 LNG 발전기를 2021년까지 설치하기로 한 계획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늦어지면서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설비 개최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바이오 중류 혼수 비율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난방공사는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17개 지역난방공사 가운데 벙커 CU를 쓰는 곳은 이곳 대구와 충북, 청주 두 곳뿐이고 나머지는 LN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